보고든 싫거나 먼저 배워 저기 뭐야, 서사구조가 있는 거를 좋아하신다니까 역시 그럼 좀 품격이 있는 거로 해야지 그러기로 했어 보고든 싫거나 시작! 보고든 싫거나 안 보고든 싫거나 안 보고든 싫거나 안 보고든 싫거나 니가 나 짓을 니가 나 짓을 싫을 빨았거나 빨았거나 내가 너 거를 내가 너 거를 몰랐거나 괜찮다 몰랐거나 괜찮아 궁금한 저 생각허니 궁금한 저 생각허니 생각 끝에 누운 한숨이요 생각 끝에 누운 한숨이요 밤낮 주야가 수심 걱정 밤낮 주야 수심 걱정 생각 끝일 날이 전조 없어 생각 끝일 날이 전조 없어 생각 끝일 날이 전조 없어 차라리 내 것 차라리 차라리 내 것 차라리 내 것 먼저 먼저 추건 먼저 먼저 추건 놀 놀 아무 무언 타 놀 그래서 가 어어 이놈을 붙여서 끝낼거야. 나 소리 나고. 그럼 페이지가 달라요. 페이지가 다르네. 낯설어는 얼른 펴셔. 잠깐만요. 뒤쪽 100페이지로 가야되나 보네요. 100페이지로. 아, 116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낯설어는 좀 수준이 있는 높은 곡이라서 뒤로 배치로 온 거예요. 네, 뒤요. 수준이 있어. 아까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건 더 수준이 높아. 낯설어는 강화도에, 강화도에.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비 내리던 날. 비 내리던 날. 비 내리던 날. 같이 꿇고 두 무릎을 같이 꿇고 사랑의 굳은 권약을 사랑의 굳은 권약을 변치 말자 흑어가 맹소했건만 변치 말자 흑어가 맹소했건만 변치 말자 흑어가 맹소했건만. 오늘의 지금은. 오늘의 지금은. 오늘의 지금은. 그 원약은. 깨어가지고. 그 원약은. 깨어가지고. 내 가슴속엔 큰 병이 희로세 큰 병이 희로세 아하이구 내 가 아하이구 내 가 허허허헝 허허허헝 성화가 나 내 해 성화가 나 내 해 붙여서 내가 한번 넣어줄게 계속 들으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붙여서 해드릴게 계속 그냥 부담없이 계속 듣다보면 될테지 뭐 잘하시니까 볼게요 붙거든 싫거나 안 붙거든 있거나 니가 다 칠 흙을 말았거나 내가 너거를 몰랐거나 궁금한 저 생각하니 생각 끝에 넣은 한숨이요 밤낮 주야 수심 걱정 생각 끝을 다 가리 전혀 없어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밤낮 주야 수심 걱정 끝에 넣은 한숨이요 성화가 나 내 해 낯설은 강화도에 소리 없이 빛내리더 건널 전등사 부처님 앞에 두 무릎을 같이 꿇고 사랑해 굳은 원약을 변치 말자 저 허가가 맹소했금만 오늘의 지금은 그 원약은 깨워지고 지구 니네 가슴속엔 금병이 히로세 아하이구 대구 허헌다 그 성화가 났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